안녕하세요 뉴욕키사기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두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내가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한탄과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요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고 계시나요? 사실 미국에 살고 계시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처음부터 정착을 하시거나 살고 계시면서 나하고 뜻이 맞고 또 저 사람한테 배울 게 많다. 또 존경심을 가질 수 있다. 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모습은 나의 모토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뉴욕키다리쌤이 수십 년 전에 제가 겪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 그리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처음에 정착을 해서 왔을 때 사실 유학생으로 처음에 왔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삶의 기반을 처음에 갖고자 학교를 다니면서 또 주말에는 파일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또 나름대로는 삶에 있어서의 경험과 미국 생활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모습 그리고 영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배워보겠다는 생각을 가득 가지고 시작하려는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면서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제가 여러가지 파일타임을 하면서 빨래방 런쥬로맷이라 그러죠. 런쥬로맷에서 일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는 일과였고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런쥬로맷에서는 보통 빨래방의 기계가 한 150대 정도가 있었고 드랍샵이라고 해서 보통 빨래를 드라이크리닝을 대신해서 맡아서 아웃소싱을 내보내는 그런 중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코너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명의 남미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서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있었고 물론 교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제가 알기로 학생들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없고 교내에서 교내의 잡을 갖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침 6시부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제가 대하게 되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의 한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인타운과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빨래를 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생활을 하면서 낯선 사람과 만날 때의 말씀을 잘 하고 계시는 굉장히 대인관계가 원만한 관계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때로는 수줍고 또 소극적이면서 또 수줍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빨래방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나름대로 반갑기도 하고 또 삶에 있어서 나보다 먼저 온 이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는 일도 재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빨래를 한번 돌리는 동안에 한 20분에서 30분 그리고 드라이를 하는 동안에 드라이 머신에서 드라이를 하는 동안에 기다린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손님들이 와서 머무는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 하나가 빨래를 집어넣고 빨래방 앞에서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바깥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매장내를 관리하다가 그분이 그 당시에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거대 보이시는 그런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먼저 건네더군요. 여기서 일을 한지가 오래 됐느냐? 네, 물론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 신분으로서 여기에서 매니저로 주말에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학교를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네, 저는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셜 스크리티 넘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소셜 스크리티 넘버를 받았습니다. 제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소셜 스크리티 넘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뭐 이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그러면 학비가 비싸겠네요. 네, 유학생이니까 아무래도 학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삶의 경험과 또 학비를 조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주말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소셜 스크리티 넘버가 있으니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소셜 스크리티 넘버가 있어서 크레딧 카드를 한 두 개 정도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비자하고 마스터 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뭐 보통 보면은 카드가 날라오는 게 메스알 카드 아니면 비자 카드가 날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략 학비가 얼마가 되나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대략 한 학기 학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다 그러면 카드를 빨리 더 만드셔서 만든 다음에 카드를 갚고 그것을 반복해서 6개월 정도를 지나면 여러 개의 카드를 만들 수 있고 카드의 리밋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리밋이 올라갈 때쯤 올라갈 수 있을 때쯤 판단이 됐을 때 전화를 해서 카드사에다가 나의 상한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의 한도액을 높여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들은 바도 그렇게 해야지만 크레딧이 미국에서 쌓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 물론 있죠. 카드의 한도액을 높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카드당 한 만 불 정도 이상씩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여기저기 메스타 카드와 비자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 카드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아멕스 카드라고 하죠. 아멕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는 상태까지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만 카드와 크레딧에 신경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뭐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걸까요? 카드를 쓰게 되면 그만큼 내가 갚아야 되고 또 갚는 거에 대해서 루즈한 어떤 시간이 되면 내가 빚에 어떤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질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더러운 세상 미국에 나보다 더 잘 살고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보다 더 많은 부자가 많습니다. 나 하나쯤 세금을 적게 내고 나 하나쯤 이러한 편법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카드를 그렇게 상한서를 높여놓고 한 10개 정도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학교에 학비를 결제를 하시라고 말을 하더군요. 학교에서도 학비의 결제는 카드를 받으니까 학비를 카드로 결제를 하고 학교가 마칠 때까지 전부 다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당신은 저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은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러 왔고 한국에서 스폰서를 받고 왔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면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다시 제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서는 한국에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아 잘됐군요.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을 떠날 때 그냥 가세요. 카드값 갚지 말고요. 단 조심해야 될 것은 디스커버 카드하고 아멕스 카드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시더라도 갚지 않고 가시더라도 디스커버 카드하고 아멕스 카드는 한국에까지 빚에 대한 책 채무에 대한 내용으로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자와 마스터 카드는 다 쓰시고 한국으로 그냥 가십시오. 왜 내 돈 주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내 돈 주고 미국에서 생활합니까? 실컷 쓰고 있는 카드로 생활하고 생활비 되고 학비 되고 쓸만큼 쓰고 나서 그냥 한국으로 가십시오. 제가 하도 황당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미국에 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올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도 10년이 지나면 미국에 들어올 때 그 내용이 다 클리어리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미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미국에 다시 오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라고 묻더군요. 자 여러분들 이 대화 내용을 보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듣고 참 황당하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가? 크레딧 카드 회사의 운영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 물론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회사이다. 하지만 어떻게 저런 말을 한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좀 살았다는 양반이 저런 말을 모르는 사람한테 저는 빨래방에서 런쥬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저 또한 그 사람을 보기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 딴에는 좋은 정보고 중요한 정보고 또 알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모습과 태도였습니다. 사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참 황당하고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못된 사람은 만나지 말고 살아야 되는 이민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 살고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느냐고요? 경제적으로 정말 극박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그렇게 사용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살아나면서 돈이 최고이고 경제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산다고 하지만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낙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람의 말했었던 내용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하고 말했었던 대화를 생각할 때마다 참 제가 만나지 말았어야 될 이민 초기의 사람이었구나 듣지 말았어야 될 잘못된 사람의 사람에 있어서의 삶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저는 누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지만 실력이 쌓이고 스승은 훌륭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죠. 선수는 코치를 잘 만나야 되고 코치는 선수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백성은 살면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지만 백성이 편안한 거고 지도자는 꿈이 있는 백성을 만나야 글로벌 리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상당히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의 나의 삶도 긍정적이 되고 나의 인생도 순탄대로로 지나갈 수 있는 나의 미래지향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생활을 하시다 보면 별별 사람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중요한지 나쁜지는 순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에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나의 판단이 미스가 생기면 이민생활 나락에 빠지고 이민생활 최고의 부정적인 생각으로서 한국과 아니면 다른 나라로 또 다른 삶의 터전을 옮겨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민생활 그리고 꼭 이민생활이 아니시더라도 주변에서 나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보다는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렸던 영상 속에서의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저의 삶의 경험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헛된 꿈과 잘못된 정보로서 잘못된 길의 인생에 접어들지 않게 되는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저의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